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화담 여담,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또 SBS 정하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야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3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특검법 처리가 민심이라면서 수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 쥐어 짜내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으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건희 여사는 절대 수사받음은 안 되는 성역입니까?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방탄이 국민 눈높이이고 민심이라고 호도하다간 국민께 뺨 맞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경고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김종형 최고위원, 국민의힘 오늘 제3차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나요? 지금 1시 반부터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의총을 하고 있는데 1차 의총이죠. 이따가 오후 4시에 2차 의총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아마 안 들어갈 거로 그렇게 결정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어떤 결정을 내는지 알 수는 없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왜 이걸 안 받느냐,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조건을 다 수용하지 않았느냐. 특검을 제3자 추천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수용했는데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한 대표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네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죠. 제3자 특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여당 쪽의 안과 야당 쪽의 입장이 있으니까 두 개가 충돌을 하니까 아닌 제3자, 대법원장에게 맡기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원래는 우리가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했다가 그게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4명을 보내오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계속 비토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데까지 사람이 오면 그중에 2명을 선발해서 올리면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걸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건 다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13가지인가 14가지 혐의를 거기다가 적시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것. 방송에 나온 거나 언론에 보도된 거는 이게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다 집어넣어서 그것이 아니면 무슨 나라가 큰 뒤집어지기라도 할 듯이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 아침에 갑자기 야, 이걸 두 개로 줄여서 할 테니까 받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어떤 내부 분열을 노리기 위한 속내가 너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14개나 되는 혐의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무조건 이게 안 되면 큰일 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거기 그 대목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별게 아니고 이 두 개만 하면 됐던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제3자 특검을 하자라고 여야 간에 협의를 하면 모를까 지금 하는 식으로는 아니죠. 성취은 부의장, 일단 일각에서는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박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 꼬시려고 낸 거다 뭐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김종영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친윤, 친한계를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냈다 이런 지적도 하더군요. 정례는 다를 거라고 보고요.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특검법 어떻게 대도 반대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만약 재결로 들어갔을 때는 다른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마치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갖고 오면 이거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또 좀 바꿔와 보면 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마치 정답을 향해 우리가 민주당이 가야 하는 것처럼 원래 정치라는 것은 민주당 안도 내놓고 국민의힘 안도 내놓고 그걸 협상해 가는 과정인 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이 내놓는 한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면서 이거 독소조항이다, 이거 위원적이다 하면서 계속 뭔가 반대를 할, 이건 필요 없다는 말을 할 용기는 없으면서 트집 잡으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비토권 없애면 받을 겁니까? 사과, 아까부터 사과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그래요, 14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2개로 줄인 거 너무 과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면 받으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늘 얘기하지 않고 뭔가 트집만 잡으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 기구 의원, 그런데 오늘 어차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해서 대통령실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고 28일 돌아올 텐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 2차 특검법은 이제 이탈표가 4표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이탈표가 4표가 더 나오면 의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위험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음성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을 막 민주당 주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뭐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 있는 그대로라면 오히려 저는 그 내표에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뭐 갖고 장난 노는 건가, 지금 자기들 위험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14개를 2개로 줄여서 이렇게 뭐 이게 제3자 특검법입니다. 받아라라고 우리한테 던지면 우리가 바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게 그런 법안을 내무로 해서 그렇게 졸속으로 갑작스럽게 바꾸는 법안을 그걸 제3자 특검법이라는 식으로 해서 내무로 해서 오히려 결속하는 그런 게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전략을 참 못 자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지 현장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회 사특검 법 표결에 앞서서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서 아직 이석은 아직 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표정 한번 봤습니다. 정하수 논설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한다고 했죠? 본회의가 지금 열린 거 보니까 1차 의원총회는 끝나고 이때 본회의 끝난 이후에 2차 의원총회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사실 의원총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거기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아마 1차 의원총회는 참석을 못한 것 같고 결국 이제 의원총회는 민주당이 발의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자 뭐 이 정도만 결정하고서는 아마 끝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기 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당론을 모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걸 굳이 무슨 표결까지 안 가고 그냥 전체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이제 추천을 하자라는 쪽으로 당론을 모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친윤계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까지 지낸 강승구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합니다만 지난주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점을 해서 이제는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어떤 친윤, 친한 간의 어떤 그런 대립, 갈등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봉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냥 가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회의가 끝난 이후에 오후 4시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을 의원총회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는